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날아살리는 길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야의 고수 유튜브 채널인 GIT4K가 마련한 영상, 전자개표기 분류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간의 서버 접속 저장 화면 확인이란 그런 방송 내용을 갖고 탐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물의 결론은 투표지 분류기는 반드시 네트워크 환경,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고서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통신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신이 필수적인 이야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개표소 내에 어떤 장치도 통신기능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질문은 분류기와 선관위 TV의 연결입니다. 각 개표소, 이 영상에서는 성부꺼울입니다. 공선감이 찍은 그런 영상물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각 개표소의 분류기는 또 그 분류기를 제어하는 제어 컴퓨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서브로부터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로부터 정보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해바라기가 계속 지금 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해바라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한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가 수작업으로 아무 정보도 입력하지 않고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바로 해바라기 표시가 등장합니다. 이 해바라기 표시는 자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브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일종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위원회 명칭인 성북구위원회가 바뀌게 됩니다. 이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북구 개표소에서 관리자가 컴퓨터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써 성북구위원회가 화면에 등장한 것은 개표소와 성북구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가 밀접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에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네트워크 환경 하에 성관위의 중앙서버와 그리고 모든 전국의 개표소에 있는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속했다는 겁니다. 클릭과 함께 중앙선거관리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정보를 가져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입니다. 입력도 하지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를 클릭하기 이전 상태는 위원회의 명칭은 000위원회였는데 곧바로 성북구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릭하기 이전에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중앙서버는 개표소의 단말기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입력도 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위원회 등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개표기의 제어용 컴퓨터에서 클릭과 함께 중앙서버의 db에서 모든 정보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관이 중앙서버에는 개표소의 모든 분류기 혹은 제어컴퓨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산장비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분류기와 제어컴퓨터에 대한 유니크한 독보적인 독자적인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 코드 가족의 메뉴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중앙서버가 지금 클릭하는 제어컴퓨터 혹은 투표지 분류기가 성북구 위원회 소속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중앙db가 이것은 통신을 통해서 개표소 내의 장비와 중앙서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이 장면은 개표 중에 성북구 개표소에서 분류기가 에러가 발생하면서 신규 분류기로 기기를 교체한 이후에 세팅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기기를 교체할 때는 기존의 기초코드를 삭제하고 다시 중앙서버로 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입니다. 중앙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화면, 즉 db의 선거정보정 메뉴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사진입니다. 화면에 db의 업면동 선거구 맵핑정보제공 메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진입니다. 그런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db 등록 완료라는 그런 메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중앙서버에서 모든 정보를 가져온 다음 최종 세팅이 완료된 상태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기초코드를 로딩받고 실제로 db 등록을 위해서 db에 한 번 업데이트하였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을 만든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의 주장입니다. 이것으로서 전자투표 분류기가 개표할 때 중앙서버와 통신을 해서 선관위 데이터베이스와 접속해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상을 분석한 분석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정보는 중앙서버에서 가져왔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개표장의 어떤 장비도 외부와 연결되지 않았으며 오프라인상으로 작업을 했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진실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표장의 투표 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통신기능을 활용한 전자개표기였음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조치로서 21대 총선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작업을 보조하여 투표지를 유효표와 무효별로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단순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해왔으면 통신기능과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단순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신 바와 같이 통신기능이 탑재되면 투표지 분류기는 명실상부한 전자개표기로 탈화품을 할 때입니다. 현행법은 선거법은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통신기능을 탑재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개표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